제가 걸어보니까 여러분들 걔 누구야 이름 초월 데이비드 블랙 보스 데이비드 블랙 얘가 이제 블드를 차징을 줄여주잖아요 나 이 클래스를 써본 적이 없단 말이야 한번 써보자 이럴때 야 트리 닦아 트리 트리 닦아 트리 닦아 트리 닦아 빨리 닦아 트리 닦아 짐 빨리 닦아 다른 좀비 운기 전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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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빨리 트리 까 붐뜨지 말고 나이스 오케이 아 이번판 잘 먹는다 블블 블블 계속 들고 블루 블루 오케이 야 영어 없어? 아 없네 야 불도 한번 막았어 가자 정리 싹 다 정리 일단 단블드 없어 단블드? 야 영좀 알아서 바꿔 누가 이거 확살 각인데? 버이스 나이스 나이스 블블드 나이스 막는다 가자 나이스 아 근데 총알이 없다 야 블루스톤 아무도 없어? 더 없어 블루스톤? 나이스 블루 나이스 블블 나이스 야 나 좀만 버텨봐 나 블드 돌아 블드 가자 가자 아무도 안 죽어 수발 와 개잘 먹는데?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지금 야 블드가 진짜 최종병기네 이거 야 보스 데이비드 블랙 뜬거든 우와 이거 다 죽었다 이거는 우구구구 좋아 아 아 되게 잘먹는다 야 멋있어 이런 식으로 막아야지 그치 오케이 오케이 빼고 적당력 빼고 오케이 다시 와 진짜 애들 못 친다 여기 지금 애들 나이스 버텀 나이스 버텀 나이스 버텀 아 야 잘먹았다 이 정도면은 잘먹았다 어 아직 버티나요 쟤네? 아직 버티는데 쟤네? 야 이제 존폭이 가네 아 근데 쟤를 스카디로 버틴다 야 이거 인정 이번판 잘 버텼다 야 이번에 인정 이번판도 아까 비슷하게 막아보자 트릴을 안까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막네 잘 막네 저기 날아봐 가자 느낌 안 좋다 트릴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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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트릴까 정리하게 트릴까 봐 정리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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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영웅 그렇지 영웅 있어줘야지 영웅 살려 영웅 살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왜케 막아이 뭐야 세툴 나이스 이 새끼 뭐야 너 죽나 어째 아아악 이봐봐 무조건 유머닝 간다 근데 영웅 한 명 있어 영웅 한 명 있고 야 트릴 이거 너 바로 죽겠는데 어 내가 뒤질 뻔인데요 아니 뭐야 야이 씨앗 야이 씨앗 야이 씨앗 와 야 트리아나의 스노우볼 뭐냐 이거 어 야 이게 안 맞아 야 나간 사람 나간 사람 야 나간 사람 용 나가자 용 나가자 용 용 용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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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서 막아 여기서 막아 여기서 막아 여기서 막아 용 뭐해 이 새끼 뭐야 나이스 나이스 와 쌤 나이스 나이스 사이드킥 사이드킥이니까 트리 마구마구 까자 이거 일단 정리하고 보자 애들아 이거 오케이 야 야 야 양각 조심해 너 뭐해 불톰 라퓨보다 데미지 세요 예 이게 왜 데미지 체감이 더 잘 되냐면 라퓨는 60발 써야 데미지 세지는데 블루스톰은 48발만 쏘면 세죠 그래서 그런거야 야 야 야 블루스톰 총알 좀만 더 쓰자 좀만 더 쓰고 바쁠게요 사이드킥으로 사이드킥이 쓰리가 용 안쓸게 그러면 나가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이거 나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 나가지 말고 그냥 트리트롤을 하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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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롤 개꿀 나이스 맛있다 존나 맛있다 와 야 재밌어 재밌어 아 뭐야 니가 왜 맞아 불스 확살 아 씨 3점 걸렸어 와 존나봐 오 야 불스 이 맛이지 역시 짱구집이 혹시 재밌어 이런게 나갈사람 나갈사람 출발 어 난 불스야 아 나이스 와 17킬 아 너무 야무지게 잘못 오세요 ỗ ồi 어 아 예 아 아 아